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영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9학년도 사관학교 나형 23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3x제곱 플러스 x분의 1의 6승에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얘 지금 이항정리의 일반항만 알면 진짜 쉬운 거지. 근데 x분의 1이 있으니까 x분의 1이 있어서 약분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조금 짜증났던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요. 뭐만 할 줄 알면 일반항만 잡을 줄 알면은. 그래서 일반항을 한번 잡아볼까요? 얘 전개식에 뭐야? 자 몇 개예요? 6차니까 6cr. 6개 중에 r개를 뽑을 거예요. 그 기준은 누구를 뽑을 거냐면 3의 x제곱을 r개를 뽑을 거예요. 그때 그럼 x분의 1은 몇 개가 뽑혀야 돼? 6개 중에 r개를 뽑았으니까 6-r개가 뽑혀야 되겠죠. 자 여기에 시그마가 있으면 시그마 r은 0부터 6까지. 요게 있으면은 얘가 전개식이 되는 거야. 얘를 다 전개하면 요 모양이 나올 거라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상수항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일반항만 가지고 장난을 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일반항을요.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반항은 6cr 곱하기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r제곱 곱하기 x의 2r승 요렇게 나올 거고. x분의 1 잘 봐야 돼요. x가 역수가 취해주는 거잖아. 역수가. 그러니까 얘가 바로 가보면 요렇게 될 거라고.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r-6승 요렇게 될 거라고. 요것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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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바뀐 거. 자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만들면 6cr 곱하기 3의 r승 곱하기 x의 3r-6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문제 끝났죠. 상수항을 만들어야 돼요. 상수항. 상수항을 만들려면 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항은 몇 승이 돼야 돼요? 0승 0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r-6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고. 0이 돼야 되는 거고. r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겠네요. r값은 2. 그래서 r2를 우리가 구한 일반항이 대입을 해주면 문제는 끝나는 거지. 대입을 합시다. 대입을 하니까. 6c2 곱하기 3의 제곱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요. 6, 5, 32 나누니까 15가 될 거고. 3의 제곱 9니까. 135가 상수항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이항정리. 이항정리만 할 줄 알면. 이항정리 일반항만 할 줄 알면. 진짜 기본 문제고 많이 풀어봤을 거라고. 까먹은 거일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믿자고. 까먹은 거라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정답은 얼마? 135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